안녕하세요.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이 끝난지 지금 한 일주일 돼가는데 거기에 대한 논쟁이 대단히 많습니다. 트럼프가 배반했다는 얘기로부터 트럼프가 완패했다 또는 트럼프가 진 것이 아니다 이긴 것이다 하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 논란은 사실은 그렇게 의미 있는 논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과정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어떤 일이 프로세스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를 예단하고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좀 앞서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가 말하듯이 대성공을 이루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절대로 트럼프가 대실패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과연 100% 달성될 것인가는 지금 현재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의 대전략을 이해를 하면 지금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무엇을 했구나 하고 알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미국의 대전략 그리고 미국의 대전략이라는 맥락에서 한반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저변에 깔려있는 저변에 흐르는 도도한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중국의 네티즌들이 세계 각국의 전쟁 행동을 한번 우스갯거리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일단 패권국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 또는 미국의 행태는 중국 네티즌이 말하는 식으로 때리고 싶은 녀석을 골라 때리는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계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세계 모든 나라는 반응합니다. 다른 나라의 행동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미국만은 미국은 패권국이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유일한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외교정책을 공부할 때 다른 모든 나라와 하나가 다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이 국가의 외교정책입니다. 왜? 2등이니까 2등은 1등이 되고 싶은 거예요. 10등은 8, 9등으로 올라가고 싶은 것이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전부 지금의 현상을 자기가 더 유리한 상황으로 바꿔나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미국만은 현상을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1등이니까 1등이라는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대부분의 나라는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노력하는데 반해서 미국은 다른 나라가 무엇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미국의 대전략의 목표입니다. 다른 나라가 등수 올라가는 걸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은 당연히 2등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1등인데 현상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현상 타파를 원하는 2등을 막는 것 이것이 미국 외교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패권국이 되면 목표가 무엇을 더 성취한다가 아니라 지금 현상을 유지한다로 바뀌는 것이죠. 미국은 미국 외교의 기본, 미국 대전략의 기본은 지금의 1인자의 위치, 패권국의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키기 위한 행동을 저는 이번 싱가포르에서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완승이다, 완패다 이런 거는 조금 지금 얘기하기 그렇고 미국이 트럼프가 원하는 바, 그것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트럼프가 트위트를 아주 재미있는 걸 하나 6월 18일자로 썼습니다. 오늘 방송하는 시간은 6월 20일인데 6월 18일자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가 되겠습니다. 오바마가 북한과 내가 이룩한 정도의 거래를 또는 딜을 이룩했다면 미국 언론은 오바마를 영웅으로 만들어줬을 것이다. 아마 영웅이 됐을 겁니다. 지금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를 비판하는 것은 트럼프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변하는 가치 그리고 아이덴티티 그 사람의 본질을 지금 시비를 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언론의 문제가 미국 언론이 리버럴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언론의 리버럴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화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지금의 과거의 미국을 부정하는 것이죠. 미국의 전통이라든가 이런 거를 부정하는데 트럼프가 미국의 전통, 과거의 기본을 대표하는 정치가로 출연한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하는 일은 미국 언론이 보기에는 대부분 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얘기를 직접 지적한 것이죠. 오바마가 내가 이룩한 정도의 그 딜을 북한과 이루겠다면 언론은 오바마를 영웅으로 지켜세웠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재미있는 여러분의 그림을 보시겠는데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김정은의 인권 기록을 변호하고 있다. You are depending now. 김정은's human right record. 김정은의 인권 기록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런데 지금 당신이 그것을 오히려 변호해 주는 거 아니야. How can you do that?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자가 상당히 흘란하는 쪽으로 물어봤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You know why?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시오? Because I don't want to see a nuclear weapon destroy you and your family. 북한의 핵폭탄이 당신과 당신 가족을 파멸시키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요. 국제정책에서 우선 순서가 있죠. 국가 안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겠다면 국가 안보, 안전 이것은 다른 어떤 가치도 앞설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인권이고 경제 발전이고 또 프레스티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나는 이 말이 상당히 트럼프가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인권이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북한 핵 공격 위협을 막는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요새 논쟁이 분분한데 제가 잘 알고 있는 해군 대령 출신의 박사가 글을 한나 보내줬는데 그 글이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강의할 때도 한번 인용을 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지 않아요. 감히 한마디 올립니다. 저는 트럼프가 이겼다고 봅니다. 한미연합훈련, 주한미군 철수 다 김정은에게 부담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훈련도 중지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것이 김정은한테 부담이다라고 쓴 겁니다. 상당히 놀라운 분석이죠.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고요. 이거 미국이 하면 북한도 반대급부를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김정은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에너지, 식량, 달러만 원하는데 소구식 또는 변형된 경제개혁은 못해요. 북한이 경제개혁하면 김정은 정권이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쓴 것이죠. 하면 정권교체입니다. 핵무기만 달랑 들고 온 김정은에게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노련한 트럼프가 갖고 오는 게임이었습니다. 이분이 윤석준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해군 대령이고 영국에서 전략학을 공부한 학자입니다. 저는 여기 상당히 우리가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문장들이 있다고 보는데 북한이 김정은의 독주 정권을 유지하는데 한미훈련은 상당히 좋은 소재가 됩니다. 그거 할 때마다 북한을 완전히 달달 볶는 것이죠. 북한의 독재체제가 존재하는 것은 반미라는 국가에토스입니다. 제가 이번 월간조선 7월 달에 북한이라는 정치체제의 존재는 반미주의라는 국가이념을 기본으로 한다. 반미라는 것이 없으면 북한이 그렇게 독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미가 없어지면 이제까지의 독재가 정당화될 수 없는데 바로 반미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한미연합훈련 주한미군이죠. 이것을 미국이 철수했을 때 북한은 쌍수로 들고 다 환영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진행 중이라는 것으로 보고 미국의 대전략은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대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세계 전략의 메이저 파트는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미국이 북한 문제에 그냥 한 1년 매달려 있으니까 그것이 미국 외교정책의 최대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도 또 어떤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북한 문제가 지금 당장 제일 시급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한반도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이저 베리어블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공부했던 경험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석사학위 논문이 미국의 대한 군사정책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이제 수십 년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석사 논문을 썼는데 미국의 대한 군사정책 연구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정책의 기본이 뭐냐라는 것을 연구했는데 제가 그때 카트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라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이유가 정책 합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이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이기 때문에 군사력을 다 빼겠다라는 그런 도덕주의적 철군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궁금하던 저 나름대로의 질문은 왜 미국은 주한미군을 빼겠다고 계속 그렇게 빼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일까 수십 년 동안 주한미군은 감축해야 된다 빼야 된다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일본이라든가 독일에 있는 미군은 전혀 감축하겠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는가. 왜 한국 것만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가 하는 그거를 한번 국제정치학 이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논문을 썼는데 그래서 그 미국의 국가의 이익론에 관한 책들을 여러 가지 논문하고 책을 봤습니다. 거기서 아주 재미있는 분석을 찾아냈는데 미국은 세계 전체를 놓고서 외교정책을 펼치는데 그 3등분했습니다. 제일 1, 1지역은 바이탈 인테레스트 그러니까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이익이 걸려있는 지역입니다. 사활적인 국가의 이익이 걸려있는 지역 그리고 그 다음에 세컨데리 인테레스트라고 썼습니다. 또는 디라이브드 인테레스트라고 썼는데 디라이브드 이제 여러분들이 자막으로 영어 보실 거예요. 뭐뭐로부터 추론된, 뭐뭐로부터 추출된 그런 겁니다. 바이탈한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곳 그것이 디라이브드 인테레스트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추론된, 추출된 이익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터셔리 인테레스트 이거는 미국이 꼭 가서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만 하더라도 바이탈 인테레스트에 무조건 들어가는 지역이 독일과 일본입니다. 독일과 일본이 미국의 적대 세력 수중에 들어가면 이건 절대로 안 된다. 독일과 일본을 그 당시에는 소련이죠. 소련이 건드리면 미국은 3차 대전하는 겁니다. 그게 바이탈입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주동미군,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은 뺀다는 얘기를 미국이 결코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사활적이니까. 그런데 세컨데리 인테레스트에 속하는 거가 터키하고 한반도입니다. 터키하고 한국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독일, 서부유럽 이거를 지키는데 터키는 거의 결정적입니다. 터키를 못 지키면 독일이나 서부유럽을 지키는데 아주 어려워져요. 그래서 독일이 무작위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그 자체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세컨데리 인테레스트 또는 드라이브드 인테레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입니다. 한국 한국은 일본을 지키는 데는 한국이 너무 필수적이에요. 여기서 논쟁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야. 한국 없어도 일본을 제대로 지킬 수 있어. 독일 없어도 유럽을 지킬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은 주 터키 미군 철군 논자 주한미군 철군 논자가 되는 겁니다. 한국하고 터키에 미군이 없어도 일본과 유럽을 지킬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데 아니야. 그거 없으면 못 지켜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 터키 미군, 주한미군을 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논쟁이 몇십 년 동안 지속돼 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거 없으면 일본 못 지킨다는 견해 때문에 주한미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한미군, 주 터키 미군은 언제든지 정말 미국의 도덕주의자 나오면 가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론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3이익. 이거는 미국이 간다면 도덕적 이유로 가는 거예요. 거기 국가의 이익이 없습니다. 그거를 60년대 참 재미있어요. 중동이 미국의 제3이익이었습니다. 제1은 아니에요. 왜? 그때 미국은 소규를 자급하던 나라거든요. 중동의 소규가 별로 필요하지 않던 그런 시절에는 중동이 제3이익, 아프리카 이런 데가 미국의 제3이익이죠. 거기는 미군이 가서 도와주고 그러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1973년에 소규 파동 난 이후에 중동이 미국 국가의 이익의 1순위로 뛰어오르죠. 국가의 이익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는데 하여간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 초반까지도 한국은 바이탈 인테레스트에는 들어가지 않던 지역이다. 바이탈 인테레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군론은 시도 때도 없이 나온다. 한국은 두 번째 이익, 세컨데리 인테레스트고 디라이브드 인테레스트인데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한다. 이것이 그 이론입니다. 제가 이 사람도 자주 인용하는데 미오셰모 교수가 2004년에 제가 책을 번역하면서 한국 독자들한테 서문 하나 써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서문을 네 장이나 써서 보냈는데 거기에 나온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중국의 고도성장이 정지되고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가능성이 없게 될 경우 미국은 아마도 아시아에 준원하고 있는 미군 대부분을 본국으로 철수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미군은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막아주기 위해서 온 적은 원래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은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기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북한을 막아주기를 원하는데 냉전시대 때는 소련을 견제하는 것과 우리가 북한을 견제하는 것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거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하고 우리가 북한을 견제하기 원하는 것에는 간격이 생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주한미군의 의미가 달라졌죠. 그래서 이 교수가, 미오샘보 교수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의도를 품을 정도로 막강해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 지역으로부터 철수할 것입니다. 중국이 더 크다가 약해져가지고 미국의 세계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아니라는 것이 미국이 인식하게 되면 그러면 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미국은 이 지역으로부터 철수할 것이고 한국에 대한 안보제국을 중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보기에 별로 강하지 않은 중국이라고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는데 그 중국은 한국한테는 얼마나 무서운 이웃나라가 되겠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위험한 이웃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며 국가의 생존에 대해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 경우 한국은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을 핵무장하는 걸 죽어라 반대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반대한 핵은 믿기 안 됩니다. 이란 핵 반대했고 북한 핵 반대했고 리비아 핵 반대했습니다. 물론 이라크 핵도 반대했고요. 그렇지만 프랑스 핵 영국 핵 인도 핵 일본 핵 일본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미국이 이스라엘 핵 그런 핵들을 미국이 그렇게 죽어라 가서 막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시아가 미국이 아시아를 지켜주지 않아도 될 때 즉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국이 없어졌을 때 그때 미군을 철수한다는 그 얘기는 이론으로 이미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지도 자주 봤습니다만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국 출연 금지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패권국 출연 금지를 세계 전략으로 합니다. 미국은 서방구에서는 패권국이에요. 그렇지만 미국이 지구 패권국은 아직 안 됐답니다. 지구 패권국이라면 중국, 일본, 소련 이런 것들하고 아무 때나 싸워도 이길 수 있다고 100% 확신하는 정도 되면 그게 지구 패권국입니다. 그렇지만 소련이라든가 또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랑 미국이 단칼에 싸워서 이기기는 아직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을 지역 패권국 수준의 나라인데 그런데 아시아하고 유럽이 미국에 대한 패권국이 나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를 장악하는 나라가 나오면 안 되죠. 왜? 그대로 미국한테 도전하니까. 유럽을 장악하는 나라가 나와도 안 되는 겁니다. 즉 유럽에 도전하니까. 요새 중국 사람들이 그래요. 미국 너는 세계 패권국인데 나는 아시아 패권국이 되면 안 되겠니? 안 됩니다. 미국의 전략은 미국은 자기를 세계 패권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역 패권국이라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에서 패권국이 출현하면 안 된다가 미국의 대전략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시아에서 1등이 되면 안 돼요. 일본도 아시아에서 1등이 되면 안 됩니다. 일본이 셀 때는 미국이 중국 도와줍니다. 중국이 셀 때는 미국이 일본을 도와줍니다. 그건 전형적인 패턴이죠. 독일이 셀 때는 영국 도와줍니다. 영국이 셀 때는 프랑스도 도와줍니다. 소련이 셀 때는 나토 만들어서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우리 미국 외교 정책에서 그냥 예외 없이 나타나는 패턴이죠.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서 보면 되죠. 유럽은 소련이 지배할 수 없다. 유럽은 독일이 지배해도 안 된다. 유럽 전체를 영국이 지배하는 것도 그것도 안 된다가 미국 생각입니다. 아시아? 일본이 아시아 챔피언되는 것 반대. 중국이 아시아 챔피언되는 것도 반대. 러시아가 아시아 챔피언되는 것도 반대. 그러면 뭐냐? 아시아에서 균형을 이룩하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에 대전 얘기입니다. 아시아끼리 힘이 상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아시아의 시대가 다가왔다. 미국의 시대는 저물고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틀리는 말입니다. 미국이 저물는데 어떻게 아시아가 뜹니까? 중국이 떠야지. 일본이 떠야지. 왜? 미국은 나라고 아시아는 나라의 모음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개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시아가 뜨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시아, 예를 들어서 일본 더하기 중국이 1 더하기 1이 돼서 2가 되면 아시아가 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중국은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일본 1 더하기 중국 1은 1 더하기 괄호하놓고 마이너스 1로 계산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두 나라의 힘이 합쳐지는 게 아니라 서로 라이벌이기 때문에 상세가 돼서 일본과 중국이 힘이 합쳐지면 0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부상한다. 미국은 몰락한다라는 말 자체는 어폐가 있다는 그 얘기죠. 미국은 바로 그거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가들이 그러죠. 미국은 아시아에 3대 강국이 있는데 인도, 중국, 일본이 3대 강국이다. 이 중에 하나는 무조건 미국이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시아를 계속 지배할 수 있다. 이게 미국 생각인데 지금 가운데 있는 중국이 힘이 세지니까 옆에 있는 지정학적으로 인도하고 일본이 미국 편이 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게임하는 게 아주 편하죠. 왜? 아시아 3대국 중에 하나만 자기 편으로 하면 된다는 기본 전략적 요구가 있는데 두 나라가 그래서 이번에 지난 5월 31일이죠. 미국 한국 대사로 내정이 된 해리 해리스 해군 대장 전역식 그리고 이제 데이비트슨 대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거 하자마자 사령부 이름을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 그랬는데 지금은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이름을 개명까지 했죠. 왜? 인도를 확실하게 자기 편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포시픽 콤맨드 그랬을 때는 일본이죠. 인도까지 지금 집어넣었다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 H-9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H-9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한국을 포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의 한국을 결론적으로 포기한 것이지만 이 본뜻은 H-9을 이렇게 미국이 극동의 방위선으로 이렇게 걷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실 거예요. 이렇게 걷는데 이 라인을 근거 기본 이유는 일본을 건드리면 미국은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국을 너네들이 가져가도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일본을 건드리게 되면 3차 대전이야. 해가지고 미국의 거우는 1950년 1월 12일이죠. 에치슨 외무장관이, 국무장관이 걷는데 알래스카 앞에 있는 알류샨열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 그리고 일본, 그리고 대만도 빠졌어요. 그리고 필리핀, 그쪽 줄을 걷고 이곳을 소련이나 중국에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했는데 불행에도 이제 한국이 빠져 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딱 5개월 만에 전쟁 납니다. 1월 12일 날 에치슨 선언을 하고 6월 25일 날 전쟁에 나는데 그 전쟁을 막으러 미국에 달려옵니다. 미국에 달려왔는데 달려온 그 이유가 이미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련의 또는 중공의 팽창주의를 막으러 온 것이지 북한이 남한을 점령하는 것 그것뿐이라면 북한이 남한을 점령하는 일이 중국하고 소련하고 연결되지 않은 일이라면 미국은 결코 이것을 막으러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트루만 회고록에 그 말이 나오죠. 자기가 그 전쟁이 나는 날 미국 외무장관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자기는 이 전쟁에 반드시 참전해야 했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회계록이 쓰여 있는데 그 이유가 한국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가 그 전화를 받은 순간에 그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 책은 이 세상의 큰 전쟁이 아무리 큰 전쟁일지라도 작을 때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전쟁으로 귀화되는 것이다라는 역사의 교훈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나를 지금 테스트해보는 거야. 내가 스탈린이 한국에서 자기를 테스트하는데 여기서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면 스탈린은 독일을 공격할지도 몰라. 그러면 3차 대전 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작은 전쟁을 미리 막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말한 것이 이론이 증명이 되죠. 미국이 한반도의 전쟁은 작은 전쟁으로 생각한 것이지 미국의 정말 국가이익 최고가 걸려있는 3차 대전을 막기 위해서 작은 전쟁을 하러 왔다라고 트루만 회계록의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지도는 미국이 중국을 지금 다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러시아를 다 둘러싸고 있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는 뭐 폐망을 했죠. 사실은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미국 편입니다. 중국이 무서우니까. 그리고 러시아를 몰락시키는데 중국이 미국 편을 들었었죠. 미국하고 수교하고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 소련을 붕괴시키는데 중국은 미국의 파트너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힘이 세졌는데 미국은 러시아를 활용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것도 맞는데 중국 앞바다를 미국 기지들이 다 점령했다는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로 보실 겁니다. 여러분 그 아프가니스탄은 나라가 있는데 아프가니스탄하고 중국하고 관계를 보면 제가 자세한 지도를 여기 그려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감자 모양처럼 생긴 나라인데 그 끝에 손가락처럼 삐죽하게 나온 영토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국하고 부닫혀 있습니다. 중국이 어디랑 부닫혀 있느냐 중국이 신강성하고 부닫혀 있습니다. 신강성은 언제든지 독립하겠다고 그러는 중국의 아주 골치 아픈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의 지도가 바로 신강성에 다 있습니다.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영토가 아주 얇은 영토가 끼게 이어져 있어요. 이거를 지정학에서는 카프리비의 손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카프리비스 핑거라고 그러는데 카프리비라는 독일의 수상이죠. 독일의 수상이 아프리카에 있는 식민지를 장악을 할 때 한 나라를 점령하고서 옆 나라로 갈 수 있는 손가락 모양의 영토를 뺏어놓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처럼 생겼어요. 옆에 있는 나라는 거 다 있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가서 옆 나라를 점령한다거나 그렇게 지정학적으로 이건 참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죠. 아프가니스탄이 중국의 신강성하고 이어져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의 테러리스트가 탈리반이죠. 탈리반이 중국에 있는 신강성 위구르족한테 폭탄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위구르족은 그걸 한족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때문에 참 중국이 정신이 없는데 미국이 탈리반을 점령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가서 대신에 아프가니스탄을 미국이 장악했는데 바로 미국의 힘이 신강성에 다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지도죠. 이 카프리비스 핑거 이거는 국제정치적으로 저런 지도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한반도 지도를 잠깐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 한경북도 보면 러시아하고 손가락 하나처럼 연결된 영토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지도에 표시를 할 거예요. 러시아가 한경북도라 이렇게 다 있습니다. 한경북도가 되는데 러시아가 손가락처럼 다 있어요. 이것도 그냥 지정학적으로 보면 카프리비 핑거입니다. 러시아가 하시라도 한반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중국이 허약할 때 연해주 700리를 뺏으면서 여기를 이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연해주 700리를 뺏어놓고 거기에다 도시안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도시가 블라디보스톡이죠.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 말인데 영어로 한다면 동방의 정복자, 칸카로 오브 더 이스트 동방의 정복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저런 영토가 그냥 엉터리로 막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860년에 러시아하고 국경을 접하는 나라가 됐죠. 중국이 동해바다로 나가는 길을 그때 뺏긴 겁니다. 러시아가 거기를 다 장악을 함으로써 여기도 제가 자주 보여드린 지도인데 지금 미국이 중국 옆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하나하나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몽고, 이번에 카자흐스탄이라고 여기 파란색으로 칠은 안 돼 있습니다만 아주 넓은 나라죠. 카자흐스탄은 몽고보다도 영토가 훨씬 더 큽니다. 카자흐스탄에 미국의 공군기지가 들어갑니다. 키르기지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는 중국의 참 영원한 라이벌인데 소련이 망한 이후에는 또 미국 편으로 미국 편이 됐죠. 그리고 버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대만, 한국 여기서 전부 다 파란색으로 칠어가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마지막 파란색을 칠해야 될 나라가 북한입니다. 저는 싱가포르 미북회담 이거를 미국의 대전략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내는 작업입니다. 북한마저도 지금 이 그림에서 이 지도에서 보듯이 북한마저도 파란색으로 칠하는 날 미국의 대중국 포유전략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정말 임자를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바꾼다. 바꾸게 결심했다. 지금 아마 김정은이 정말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걸 바꾸려면 체제를 바꿔야 되는데 트럼프가 그랬죠. 나와서 나랑 얘기해. 그러면 너네 나라를 위대한 Great Economic and Financial Power로 바꿔줄 거야. 그러고서 트럼프가 싱가포르라는 데 데려다가 김정은이한테 그 위대한 경제금융국가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팅은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은 세팅을 설정하는데 항상 선점한다고 그랬죠. 상대방이 불리하고 자기가 유리한 저는 세팅에서 북한이 결정적으로 불리한 트럼프가 얘기한 거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나랑 얘기해. 나와 얘기하면 그리고 내 말을 듣고 핵을 없애면 내가 너를 진짜 열심히 도와줘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Great Economic and Financial Power 대단한 경제금융국가로 만들어줄 거야. 가서 보고 왔죠. 강력한 경제금융국가를 보고 온 겁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저런 나라를 만들었을 때 그때도 내가 대통령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게 김정은의 딜레마라고 저는 봅니다. 한번 도박을 걸겠죠. 나는 좀 특이하니까 혹시 되지 않을까 도박을 걸 겁니다. 그 과정이 지금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보죠. 이 지도는 중국하고 국경으로 붙어있는 땅이 붙어있는 나라 14개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러시아 붙어있고 북한 붙어있고 몽고 붙어있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지스탄 등등 해서 14나라가 붙어있는데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엄청나게 불리한 나라입니다. 14나라가 전부 중국하고 사이가 별로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중국이 믿을 수 있는 거가 북한인데 미국이 그걸 건드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그걸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중국의 테스트는 미국이 북한을 정말 속된 말로 했을 때 미국이 북한을 죽이려 하는데 그걸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김정은이 미국 편으로 안 갈 겁니다. 그게 마지막 테스트예요. 중국이 미국이 폭격을 하면 우리가 3차 대전이라도 각오해 주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겁니다. 김정은의 선택은 뭡니까?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나라가 누굴까?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나라, 죽일 수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북한을 사멸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는 맨날도 돼요. 그런데 정말 최악의 경우에 북한을 살려줄 나라, 그 임자를 잘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미국이 오퍼를 낸 겁니다. 내 편으로 와. 그러면 다 살려주고 괜찮은 나라로 만들어줄 거야. 아마 그런 말 했는지도 모르죠. 북한, 너 중국이나 소련하고 70년부터 했었는데 그 꼴이 뭐니? 나만 봐라. 나하고 해가지고 저 정도 나라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설득했을 겁니다. 바로 싱가포르 회담을 그런 맥락에서 봐야지. 그게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대전략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도 우리 어떤 신문사 고위급 기자가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데 트럼프가 한 말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을 하자 어떤 말이 진짜고 어떤 말이 가짜인지를 모르면 이 분석이 엉망이 됩니다. 트럼프가 작년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했던 얘기하고 싱가포르 가서 한 얘기하고 많이 달라요. 그렇지만 어떤 것이 진심일까를 우리가 구분하고 알아차리는 그 능력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 이 아주 특이한 지도인데 여기서 북한이 이게 중국에 반대되는 저항 세력이 된다면 중국한테는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김정은을 지금 금년 들어서 세 번이나 지금 중국을 갔죠. 어제도 갔더라고요 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김정은이 얼마나 지금 바쁜가. 싱가포르 갔다 오고 중국을 세 번이나 갔다 오고 다음 주에는 또 폼페어가 세 번째로 북한을 갑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어하고 볼튼이 북한하고 협상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발표문에 나오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트럼프의 협상 방식에서 얘기했지만 트럼프는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지 세부 내용을 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부 내용은 볼튼하고 폼페어가 하는 거예요. 야 왜 날짜가 없냐. 그 선언문에 날짜까지 나오진 않죠. 그리고 왜 당장 핵을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당장 없애려면 폭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미국이 왜 폭격을 안 하고 김정은하고 말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폭격을 한 후에 그 북한은 김정은이 없어진 북한이 중국 편이 될 경우가 그런 경우수가 높을 겁니다. 그런데 말로 하게 되면 미국 편이 될 가능성이 높죠. 미국이 그래서 말로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진은 5월 21일 날 5월 31일 날 미국의 해군 제독 태평양사령부 제독이 전역하고 세 사람이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되는데 그날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퍼시픽 콤맨드 미국의 태평양사령부 이름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인도 퍼시픽 콤맨드로 이름을 바꾸는 날입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이 아주 노골적으로 확장되는 그리고 인도를 완전히 자기 한편으로 붙들어 매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미국이 세계 전략 지도입니다. 미국은 지구 전체를 상대로 하죠. 그래서 북미를 지키는 미군 사령부가 US North Com 미국 북방사령부라고 우리말로 번역합니다. 그게 캐나다, 멕시코, 미국 다 이렇게 지키는 그런 사령부죠. 그 다음에 US South Com 남미를 지키는 사령부입니다. 미국은 서방구를 누가 절대로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US U Com 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럽사령부 그래서 러시아하고 유럽 전체를 장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동지역에 US Centcom이라고 합니다. Central Command 중앙사령부죠. 중앙사령부가 카자크스탄, 키르기지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를 다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이 다 이제 센트콤이에요. 원래 그 센트콤은 중앙사령부인데 아프리카까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령부를 미국이 독립을 시켰습니다. 미국의 대전략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중국이 아프리카를 다 점령했다고 아프리카의 자원을 다 잠가게 했다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아프리카가 중국과가 된다고 그런 얘기 나올 때 미국이 한 일은 아프리카가 센트콤의 휘하에 있던 지역인데 아프리카 사령부를 독립시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사령부가 독립한 것은 2007년 10월 1일이에요. 그리고 2008년 10월 1일부터는 이제 부대가 직접 운영이 됩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자원 외교를 하러 가고 미국은 아프리카 사령부를 만들고 그것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도에는 유에스 파콤이라고 나왔는데 유에스 파콤이 이름이 유에스 인도 파콤으로 바뀌었다. 인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이걸 전부 다 이제 요약에서 써서 유에스 퍼시픽 콤멘을 유에스 P-A-C-O-M 유에스 파콤이라고 불렀는데 유에스 인도 파콤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건 이름이 바뀌어지기 전에 바꾼 지 지금 이제 3주 됐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전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평화적으로 미국을 앞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국제정치 역사상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떤 1등도 2등한테 평화적으로 자기 지위를 내준 적은 없었다라는 게 이제 국제정치의 진실이죠. 그래서 그 미국 하바드 대학에서 나온 책인데 에드워드 앤 롯드왁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The Rise of China 중국이 부상한다 Versus The Logic of Strategy 전략의 논리 가서 막는다로 돼 있습니다. 가서 막는 것이다. 즉 미국은 미국이 예를 들어서 2040년 보니까 미국이 2등이에요. 중국이 1등이고 우리 아직 안 가봐서 모르죠. 가보니까 중국이 1등이고 미국이 2등이더라. 그러면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가 2038, 39년 무렵에 3차 대진이 나가지고 미국이 져요. 그러면 중국이 1등됩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멍청각에 있다가 2030년대 후반에 전쟁하겠습니까? 중국하고 그 이전에 다른 조치들을 취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러시아랑 다른 거가 소련과 다른 거가 소련하고 미국 관계는 경제적으로 인터 디펜던트 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렇게 엮여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2위까지 오르는 거는 미국과 경제적으로 엮임으로써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경제전쟁을 통해서 중국의 부상을 꺾어놓을 수가 있다라고 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가 다음 시간 주제로 미중 파권 경쟁의 심화 군사, 경제 지금 거의 전쟁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의에 정신이 없었는데 바로 그 무렵에 일주일 전, 이주일 전 그 무렵에 남진아해, 샹그포르가 있는 그 앞바다들은 미국과 중국의 그냥 치열한 경쟁의 토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또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미국 외교 트럼프가 나오자마자 미국 교수들이 트럼프는 이러한 외교정책을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낸 책인데 여기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죠. 중국을 봉쇄할 것 미국의 대단히 중요한 지역인 아시아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경쟁국을 제어하기 위해 중국을 봉쇄할 것 그게 이제 교수들이 써놓은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을 봉쇄할 것 중국을 봉쇄하는 데 제일 좋은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한반도죠 평택이죠 평택보다 더 좋을 수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신의주죠 북한이죠 그런 대전략의 맥락에서 북한 문제도 볼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들이 일본을 강화시킬 것 일본을 강화시킴으로써 중국하고 미국이 경쟁하는 데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인도를 강화시킬 것 상식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고 무역정책을 변경시킬 것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중국을 봉쇄할 것 일본을 강화시킬 것 인도를 강화시킬 것 그리고 무역정책을 변화시킬 것 트럼프가 지난 3월에 트위치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무역전쟁을 하는 게 이건 아주 쉽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어 쉽게 이길 수 있어 그렇죠 미국의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수십 퍼센트가 되잖아요. 중국은 무역우전도가 미국에 비해서 훨씬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전부 월스티스전을 쭉 보고 있으면 미국도 이제 피를 흘리기 시작한다. 그렇죠 무역전쟁을 하면 둘 다 피를 흘리죠. 그런데 누가 더 죽어나고 있느냐 때문에 무역전쟁을 하는 겁니다. 미국은 피를 흘릴 때 다른 나라는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죠. 무역전쟁은 자기가 피해 안 있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역전쟁은 총으로 싸우는 건 훨씬 낫습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과 무역전쟁을 나는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보죠. 그 큰 맥락에서 더 큰 맥락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북한도 여기 나오는 중국을 봉쇄할 것 여기서 중국이라는 북한이라는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이 대만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 대만의 미군이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 그런 설이 있고 경악을 하고 있죠. 요 며칠 전에 6월 8일입니다.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미국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6월 8일 날 B-52 폭격기 두 대가 남진해를 날랐습니다. 중국이 분노한 것이죠.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이제 요것도 다음에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 6월 15일자 보도인데 프랑스하고 영국 군함이 남진해로 옵니다. 프랑스하고 영국 군함이 중국이 남진해 전체의 그 섬들을 다 이제 자기 섬미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시설문 만들고 거기다가 영해를 선포해가지고 남진하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바다가 많이 줄어들었죠. 거기 미국 해군은 막 지나다니죠. 중국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다른 나라 해군은 못 갑니다. 다른 나라는 여객선도 못 가요. 중국보다 약하니까 센 나라가 얘기 오지 말라고는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갔습니다. 그런데 프랑스하고 영국이 군함 보내요. 건축을 내내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될지 한번 나중에 생각을 해보십시다. 북한 제가 그 월간조선 마지막 월간조선 나오지 며칠 안 되는데 거기 글 안 났으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이라는 땅은 끝내주는 곳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뭐라고 그랬냐면 incredible loca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incredible location 내가 전반 방송에서도 이 얘기를 잠깐 했죠. 그는 북한에 트럼프 호텔을 짓고 싶은 것일까 이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어제도 제가 서울 한강다리 지나가다 보니까 트럼프 월드 넘버 3이라고 그 빌딩이 뭐냐 아파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강다리를 보고 서울역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트럼프 월드가 보입니다. 북한에다가 트럼프 호텔을 짓고 싶은 것일까 그럴 수 있죠. 혹은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은 지금은 장사권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혹은 보다 전략적 관점에서 북한을 장악함으로써 미중 패권 경쟁에서 압승하기 위한 결정타를 날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지금 이제 이게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시작이라고 보죠. 그런데 미국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북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불명할 것이다. 그 앞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북한은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나라는 지구에서 미국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죽일 수 있는 나라는 많아요. 그런데 살려줄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 반미 반미가 국가의 에토스 에토스라는 게 이제 뭐 우리말로 번역이 좀 나쁜데 반미라는 것 때문에 북한이라는 국가의 성격이 규정되는 겁니다. 김정은이의 저런 독재체제는 미국이라는 악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반미가 북한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는 에토스입니다. 그동안 반미가 국가의 에토스 정신이란 말로 번역이 될 수도 있겠어요. 반미가 북한이라는 나라의 국가 정신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한테 맞장을 떴는데 이것은 지정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정학적으로는 북한의 친구는 미국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북한의 적은 중국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반미가 국가의 에토스가 돼서 어쩔 수 없었다. 이거가 지금 바뀌는 과정 아닌가 트럼프가 그랬죠. 전화 주면서 직통전화 걸라고 지금 걸는데 일주일 만에 전화 걸 것 같은데 안 걸었대요. 두고 보는 것이죠. 두고 보는 겁니다. 폼표가 다음 주에 간다고 합니다. 북한에. 그리고 볼툰도 북한하고 협상하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5천여 명의 미국 병사들의 시체를 시신을 발굴해서 찾아오기 위한 일이 진행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진행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 지도 아주 재미있는 지도인데 ISIS 지도입니다. IS가 뭡니까? In 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 얘네들은 땅을 가지고 있는 테러리스트입니다. 이라크하고 시리아에 용토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2014년에 그 용토가 무지하게 넓었습니다. IS가 가지고 있는 용토가 시리아 전체보다도 너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이 됐을 때는 아주 조그맣게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보면 이라크에서는 완전히 괴멸됐습니다. 이름 바꿔야 돼요. Islamic State in Iraq 인데 이라크가 없어졌으니까 이게 뭐냐 이제 미국이 테러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 얘기했지만 석유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중동은 미국 관심에서 아웃됩니다. 아까 모두의 내가 원래 중동은 미국에서 세 번째 이기였다 그랬죠. 거기 가는 데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첫 번째 이기로 바뀌어서 미국이 30년 동안 거기 가서 전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하다 보니까 테러리즘 나오고 다 나왔는데 테러리즘 문제하고 석유 문제 때문에 미국이 여기서 손뛰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보다 전통적인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 즉 중국의 도전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이 환경이 형성이 된 겁니다. 대중국 포유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거기에 북한 문제도 같이 끼어들어간 것 아닌가 라고 저는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가 지금 미국의 대전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전략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아는데 이거를 뭐 그냥 회담 끝나자마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라고 이렇게 뭐 그냥 프리점션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다 따져보기도 잔해 막 결론 내리고 뭐 우리 트럼프하고 반 트럼프 해야 된다 반미해야 된다 그런 사람도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란 나라의 기본 성격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그것이 이제 다른 나라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기가 메시야라고 봅니다. 하느님의 사명 기독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자기의 외교정책을 자꾸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정당화시켜요. 자기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고 뭐 그런 그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제 동북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북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죠. 중국이 2등이 되었으니까 중국을 미국이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지위에 올라갔다는 이 사실 그래서 북한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맥락에서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국제정치학적으로 안전한 분석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센 나라가 아무래도 유리하죠. 특히 대화에서도 프리드리 대왕이 그랬습니다. 군대가 동원되지 않는 외교는 악기가 동원되지 않는 음악회다. 그리고 이제 우리 외교사 국제정치사를 공부할 때 아주 흔히 나오는 말이 건보트 디플러머시 또는 건십 디플러머시 외교를 하러 가는데 외교관이 혼자 떨렁떨렁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군함을 옆에다 대고 가는 거예요. 이번 싱가포르가 건십 디플러머시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한국마음 다 띄워놓고 F-22 잔뜩 갖다 놓고 그러고서 회담을 한 겁니다. 저는 외교사 이런 공부한 관점에서 이번은 또다시 미국의 포함 외교 군함 갖다 놓고 협상할까 말까 하는 그거의 진수가 또 보여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면서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의 국가 전략 이런 거를 또 드문드문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미리에 광고를 한다면 지금 미국이 중국과 아주 점입 가격입니다. 그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